우리 기준님하고 대준님은 네 둘이 관계 괜찮아요 지금 현재? 네 그냥 그냥 서로 그냥 그냥 나쁠 것도 없고 좋을 것도 없고 그냥 부부니까 그냥 부부니까 의리로 사는 거야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뭐가 보이시죠? 제가 질문해도 되나요? 뭐 궁금한 물어보면 되지 뭘 질문해도 되나요? 궁금한 물어보면 되지 제가 왜 여쭤보냐면 둘은 지금 여기 아저씨 거하고 두 분을 지금 봐달라고 넣어줬는데 둘은 참 살아도 둘이 가슴에 한 알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 한이요? 응 그 전까지는 몰랐는데 지금 올해 와서 한보다는 너무 원망스러운 거지 올해 며칠을 했다고 뭘 벌써 아니 그러니까 작년 여름때부터 지금 내가 뭘 알고 나서부터 조금 속상한 거죠 근데 애들 때문에 사는 거지 뭐 다 애들 때문에 살아야 돼 뭐가 보여요? 신랑한테 뭐예요? 저한테 뭐예요? 둘 다 그래 뭘 둘 다 똑같은 연놈들이요? 응 둘이 그렇게 가슴에 한을 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라 참 좀 그래 그리고 집안에 같이 붙여있는 시간도 많을 텐데 문을 열고 나가면 내 사람이 내 사람이 아니고 딴 사람이 있어야 되는 사람들이고 딴 주머니를 차야 되는 사람들이고 둘이 왜 사나 싶어 나는 애들 때문에 애들 애들도 애들이지만 그렇게 살 것 같으면 그냥 담나무소 사는 게 낫지 않아요? 아니 그렇게 딱 남한테 표현할 만큼 그게 안 보여질 텐데요? 아니 속 시원하게 얘기 좀 해줘 봐요 딴 주머니를 신랑도 딴 주머니를 지금 차고 있다는 얘기네 응? 제가 여기서 저는 말을 잘 못 알아들어요 점을 보는 게 둘이 어떤 부부싸움을 시키려고 점을 보는 게 아니고 개선이 될 여지가 있으면 개선을 시키려고 저희 내가 잘 사는 부부를 갈라놔서는 안 되잖아 잘못 살면 붙여놔야 되는 게 저희가 해야 될 일이잖아 근데 둘은 그렇게 둘이 원을 지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란 얘기야 살기는 살지만 원을 갖고 가슴 하나도 있고 아까 기준님이 얘기했다시피 작년 여름서부터 내가 가슴 속에 원망이 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그 원망을 풀어줘야 되는 게 우리네가 해야 될 역할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둘 같은 경우에는 작년 이민연 세월에 모든 게 다 끝났어야 됐어 응 근데 그게 지금 개면으로 넘어왔잖아 넘어오면서부터는 서로 머리에 뭘 싸매고 들어놓을 일이 있다는 얘기야 그게 뭐냐고요 그게 지금까지 그 일을 갖다 지금까지 끌고 왔으니까 남녀가 서로 세컨드를 데리고 있는 거 그 얘기하는 거야? 뭔 얘기예요? 이 신랑한테 여자 있죠? 수도 없이 많죠? 아니 많다고 하면 어떡할 거 없다고 하면 어떡할 거야? 아니 있는 거 알아 저는 진짜 내 거짓 없이 여태까지 신랑이라는 사람이랑 살면서 지금 이삿짐을 하면서 영업도 하고 견적도 보고 재산 불리려고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큼 많이 성취해왔는데 그 순간은 신랑은 그 여름에부터 저한테 딱 들켰어요 차를 바꾸고 나서부터 위치추적되면서 나한테 딱 들킨 거지 근데 어쩔 수 없이 미안하다 이렇게 연락주다 넘어간 걸로 지금까지는 살고 있고 바깥에만 나가면 내가 괜히 일시킬 거 외에는 그냥 위심을 품고 있는 거야 근데 그러면서 그냥 살고 있고 그게 보이는 건가요? 아까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같이 붙어있는 시간도 많을 텐데 문 열고 나가면 밖에 다른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 그러면 알아들을 만큼 내가 그것보다 어떻게 더 쉽게 얘기를 해줘 다른 사람 저는 그렇게 얘기하면 못 알아 듣는 거지 또 이딴 아직도 안 끝났다는 거네 아니 끝났어 끝났고 끝났어 그 여자랑 끝났어? 끝났어 끝났으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셔 그리고 기준님 있잖아요 네 기준님 같은 경우에 뭔가를 좀 딱 들으면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는 그냥 남자야 이거면 이거 저거면 저거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좀 털어버리고 그냥 딱 말아버려 그거를 지금까지 끌고 와서 이번 연도에 싸매고 들어놓을 일이 있다는 건 뭐야 나도 있어요 지금 얘가 떨어져 나갔으면 안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미쳐버릴 것 같아 둘 다 똑같은 아까 기준님 표현 잘하더만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이미지 때문에 내가 요건 못하겠지만 아까 잘하더만 똑같은 연놈들이라고 그렇단 얘기입니다 정리를 하고 싶어요 그걸 알려주세요 얘 어떻게 신랑은 정리가 됐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우리 기준님 정리가 될 거고요 나도? 네 정리하세요 근데 안 좋게 네 안 좋게 끝나죠 네 결과는 나도 알고 있어요 안 좋게 끝날 것 같아 그러니까 싸매고 들어놓을 일이 있다 하잖아요 내가? 그럼 누가 싸매고 들어놓을 거야 아니 나는 떨어져 나가면 싸매고 들어놓을 일이 없지 나는 오히려 홀가분한데 좋게 잘 마무리가 되면 싸매고 들어놓을 일이 없을 거 아니에요 싸매고 들어놓을 일이 있다 하면 망신이 들거나 나한테 어떤 피해가 있으니까 싸매고 들어놓을 거 아니야 걱정거리가 있으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데 무슨 내가 초등학생 데려다 놓고 전부는 못 다니고 그렇게 얘기해줘요 그냥 저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친구랑 같이 보려고 했던 거지 네 그러신 분입니다 그러신 분이니까 좀 잘 마무리를 좀 지셔야 돼 그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민년에 모든 게 다 마무리가 젖었어야 돼 작년에 작년에 끊어내고 끊어내고 모든 게 다 마무리가 젖었어야 된다고 근데 그게 끌려와서 계면 연회 끝난다 하면 우리 기준님이 머리 싸매고 들어놓을 일이 있다는 얘기야 그러고 싶지 않은데 그러니까 그런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김시대주 같은 경우에 올 한 해 좀 어떻게 잘 좀 보내셔야 돼 김시대주님 몸 좀 조금만 조심하시라고 그래 우리 기준님은 이따가 나와 다시 얘기하고 우리 대주님은 좀 몸 좀 조금만 조심하시라고 그래 응? 아셨죠? 올해 삼재라고 아니 삼재 뭐 이런 건 다 필요 없고 대주님이 삼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올해 몸을 조금 조심하셔야 돼 아프다고 했는데 일이 너무 빡세서 그런가? 그것도 그거고 좀 몸이 좀 안 좋아 그러니까 몸을 좀 보호 좀 하셔 하시라고 그래 알았지? 그럼 어떻게 사람 일을 어떻게 알고 데리고 가 병원에 갔다 오라고 하든가 가서 검진하면 요즘엔 다 나와 아 그러니까 좀 몸 좀 잘 좀 풀어서 얘기해 주세요 어디가 아픈 것 같으면 병원에 가자고 몸 좀 잘 좀 보호 좀 하라고 그래 아셨지? 궁금한 거 없지? 그게 제일 궁금하지? 신랑은 떨어져 나가고 건강을 조심해야 되고 나는 얘를 그게 제일 궁금하잖아 얘 좀 떨어져 들었으면 좋겠는데 떨어질 것 같으면 안 떨어져 나가고 해코지하고 협박하고 그래요 협박까지 한다고 돈을 줘서라도 나한테 갚을 돈이 있는 애한테 야 너 돈 주지 말고 그냥 꺼져 이렇게 하면은 자존심 건드린다고 그럴까 봐 말도 못하고 그 사람도 올해 잘 정리가 될 거니까 걱정하지 마셔 3 4 4 5 7 9 10 10